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기릿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릿님들. 자, 오늘 징신에 조금의 눈치보이가 나오는 와중에도 빨간불을 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경제 소식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엔비디아가 이미 신고가를 내고 있다는 소식. 자, 엔비디아가 벌써 신고가를 내면서 쭉쭉쭉 달려나갑니다. 그래서 서기릿은 이걸 보고 뭐야, 벌써 실적 발표했나 하고 봤는데 그런데 내일 새벽에 발표하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실적 발표도 안 했는데 이미 투자자들은 야, 어차피 찰나올 거 미리 사자 라는 심리가 반영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의 실적 전망치도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170% 증가했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게다가 4분기는 이거보다 더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 200%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전망이 나오니까 엔비디아 주가 안 오를 수가 없고 내일 새벽 실적을 그냥 낙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름들이 아시다시피 올해 엔비디아는 무려 250%나 급등을 했습니다. 다만 이 와중에 걱정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만약에 내일 발표되는 실적이 이러한 전망을 완벽하게 반영한다면 정말 다행이지만 혹시나 쇼크가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은 당연히 해볼 수 있겠네요. 내일 새벽 긴장감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 와중에 만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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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비디아 실적이 또 한 번 더 서프라이즈를 낸다면 미국 증시는 불타오를 것을 또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샘올트먼은 어디로? 요즘 AI 쪽이 시끌시끌합니다. 갑자기 오픈 AI에서 샘올트먼을 해고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니 마소에서는 바로 샘올트먼을 데려가고 또 이 와중에 다시 오픈 AI가 데려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참고로 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샘올트먼 합류 소식에 주가가 2%나 상승하며 신고가까지 내기도 했는데 그만큼 지금 현재 AI 시장 내에서는 샘올트먼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름값이 매우 높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나저나 우리 같은 사람들은 좀 의아하긴 하죠. AI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샘올트먼을 도대체 오픈 AI가 왜 버렸나 봤더니 일단 지금까지 소문이긴 하지만 내부 세력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와중에 이번 해고는 쿠데타처럼 정말 순식간에 이뤄진 해고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와중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냥 바로 데려가고 오픈 AI 임직원 700명까지 사표를 내겠다 이러한 선언까지 하다 보니까 다시 또 오픈 AI는 꼬리를 내릴 것으로 현재 보인다고 합니다. 실제로 오픈 AI가 이렇게 다 빠져나가게 돼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안에 들어가면 마소는 그냥 공짜로 오픈 AI를 낼름 삼킨다라는 평가까지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러한 일이 있다 보니까 오늘 AI 관련주도 들썩들썩하는 모습을 살짝 나타냈는데 샘올트먼의 방향이 어디로 갈지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산타랠리 준비 한 번 해볼까요? 자 여기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는 11월 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보자면 미국 S&P500 같은 경우에 최근 50년간 연초 이후 11월 중순 지금까지 주가가 5% 이상 상승했다면 무려 95% 확률로 연말까지 추가 상승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사실상 이거는 뭐 압도적인 데이터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 와중에 당연히 그 반대의 뷰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5%에 속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는 경기 침체의 걱정이 나와 있고 10년 물 금리가 여전히 4.5% 수준이고 12월에 금리가 동결이 되더라도 FMC의 매파적 이야기가 또다시 나올 수 있다 등등 여러 가지 걱정이 현재 나온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 같은 경우는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도 고려해야겠죠. 작년엔 12월 마지막 주에 무려 개인의 매도 물량이 8.5조원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한 달 동안 판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판 게 8.5조원 물론 이게 전부 다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긴 하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매도세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증시는 힘을 빡빡 내기는 어렵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부분 또 손본이 많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부분이 빠르게 해결되어서 우리 증시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골드만 내년 코스피 2800 간다. 어 뭐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말까지 2800은 당연히 찍어야 우리가 주식하는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GDP는 2.3% 성장을 골드만이 예상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게 보는 이유가 뭔가 바로 한국 상장사들의 내년 주당 순이익 성장률이 54%로 반등하고 25년에는 20% 추가 성장이 기대가 된다. 그러니까 내년 또 성장하고 내후년 또 성장하니까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이 와중에 어떤 걸 사야 되나 봤더니 반도체, 인터넷, 엔터, 자동차, 헬스케어, 통신 이렇게 제시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이런 주식을 사라. 역시 주식은 성장하는 주식이 제일이라고 당연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N 가이드에 따른 실적 전망치가 올라가는 기업. 아까 보셨죠? 엔비디아. 그런 식으로 실적 전망치가 무지막지하게 계속 올라가는 기업이 우리나라에도 분명 있을 텐데 어떠한 기업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급격하게 전망치가 늘어난 기업이 뭔가? 바로 하나투어, 삼성중공업, LX하오시스. 이 친구들이 무려 100%나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그 외로는 SK가스, 효성중업, 한전기술, 농심, 현대코퍼레이션, HD현대건설기계. 마지막으로 기아. 이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빠르게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것만 보고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기릿이 실적을 하나하나 살펴봤는데 이 안에서 LX하오시스, 농심, 현대코퍼레이션, 그리고 기아.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내년 성장이 증권가 컨센상으로 보자면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성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애들이 실적 전망치가 올라가는 와중에 올해보다 내년 실적이 훨씬 더 좋은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릿분들이 이번 주말 아니면 오늘 저녁 편하실 때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괜찮을 듯 합니다. 다음입니다. 정치 테마주의 날이 왔습니다. 아니 이리 총선이 5개월이나 나왔는데 왜 벌써 난리이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모든 건 선반영이겠죠. 아마도 지금부터 12월에서 1월 정도까지 들쑥날쑥 하다가 오히려 총선이 가까워지면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가 되는 이유를 살펴보자면 공장이 정치인의 고향이 있거나 아니면 정치인의 고향이랑 대표의 고향이 똑같거나 혹은 같은 학교를 나왔거나 아니면 성이 같거나 등등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과거에 트럼프랑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할 때 그때 우리나라에 조 바이든의 대학교 동문 테마주도 있었죠. 그걸 보고 저 기릿은 아 이건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프로닉인들 그냥 웃으면서 넘기면서 아 이런 일도 있구나 라고만 넘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공모주 이야기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장 공모주 마저 최근 공모시장이 얼마나 좋길래 또 좋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에코아이는 에코라는 이름 때문에 그럴까요 무려 50%나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고 공모가 상단으로 했던 자신감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진짜 대단합니다. 다만 그 반면 동인키어는 잠시 빨간불을 켜주긴 했으나 바로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희비가 갈디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걸 보면은 아 공모주 분위기가 확실하게 바뀌었구나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느낄 수 있죠. 최근 들어 공모주가 재미없어서 떠나신 기름들도 이 정도면은 다시 돌아오셔도 될 듯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봐야겠죠.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하는 Y바이오로직스의 결과가 오늘 나왔는데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수의치 결과가 그렇게 좋진 않았지만 또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900곳에서 청약을 했고 경쟁률은 226대 1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관들이 9,000원 그 다음에 9,000원 미만을 써내서 공모가는 공모가 하단인 9,000원에 확장을 했고 의무 확약은 14%로 생각보다는 조금 높네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친구 청약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최근 들어 공모주 분위기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 그리고 데이터도 아쉽긴 하지만 공모가 하단으로 조정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해볼 만하지 않나 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요 친구의 가장 큰 단점은 유안타 증권이라 우리가 계좌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만약 청약을 하시려면은 이제 계좌를 만드셔서 청약을 해야 되는데 아 근데 여기서 또 아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모 수수료가 무려 3,000원이나 되죠. 기름분들이 보시다시피 데이터가 엄청 뛰어난 게 아니라 상승해봐야 그렇게 큰 상승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와중에 수수료가 무려 3,000원이 있다는 거는 당연히 부담이 될 듯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기릿은 이제 기름분들이 만약에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은 금요일 날 오후 한 3시쯤에 유안타 증권에서 Y바이오로직스를 청약하면은 몇 주를 봤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3주 이상 가능할 것 같다. 그렇다면은 청약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거 한 주 아니면 두 주밖에 안 되네 라는 데이터가 나온다면은 그때는 패스를 하는 게 또 좋을 듯 하네요. 그리고 기름분들이 보시다시피 균등 배정 물량이 18만 주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정 주식 수가 엄청나게 많기는 당연히 어렵기 때문에 만약 유안타가 없다면은 굳이 만들어서 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조금 두서 없었지만 정리를 해보자면은 일단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유안타에서 Y바이오로직스 이 친구의 청약이 있는데 데이터는 애매합니다. 그런데 공모가 하단 그 다음에 최근 들어 공모주가 매우 좋아서 계좌가 있다면은 청약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와중에 조금 더 내가 확률을 높이고 싶다, 수익을 높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금요일 오후 3시쯤에 내가 몇 개를 배정받는지 확인하시고 한 개에서 두 개면은 굳이 청약할 필요 없고 세 개 이상이 가능할 것 같다. 그렇다면은 청약을 진행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친구의 장점은 이거죠. 환매 청구권. 환매 청구권 6개월짜리가 걸려 있어서 우리가 청약하는데 그렇게 부담도 없겠죠. 기론을 또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유안타 증권이 있다면은 청약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 기립 청약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최근 들어 공모주 분위기가 매우 좋기 때문에 오늘부터 내일까지 진행하는 에이텀 있죠. 그 친구도 기론분들이 한번 더 고민을 해보시고 뛰어난 데이터는 아니지만 그래도 요즘 나온 애들이 너무 좋다 보니까 기론분들이 청약을 진행하셔도 무관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기립도 오늘부터 내일 진행하는 에이텀 청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주가 너무 좋으니까 한번 도전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얼마 전에 파두 사태 때문에 떠나신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요. 그런데 뻥튀기 상장을 막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거래소에서 제2의 파두 사태가 없게 만들기 위해서 기술특례 상장 시 주관사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하는가? 저 기립이 말했던 그 말이네요. 최근 3년 내 상장한 기술특례 상장사가 상장 후 2년 안에 부실기업이 되면은 추후 기술특례 상장을 추선할 때 환매 청권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솔직히 뭔가 좀 이상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A라는 기업이 우리가 청약을 해서 그 친구를 믿고 투자를 했는데 하지만 걔가 부실기업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A에 청약한 사람들한테 뭐 도와주거나 그런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라 다음에 이제 그 회사가 B를 또 꺼낼 때 이 친구한테 환매 청구권을 해주는 거라고 하니까 조금은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제2의 파두를 맡기는 역부족이라고 말할 수 있긴 한데 하지만 이걸 계기로 주관차도 조금 더 보수적으로 공모가를 산정하는 기회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투싼이 새로 왔다고 합니다. 제가 현대차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디자인이 바로 투싼인데요. 이번에 3년 만에 부분 변경으로 들어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내부는 왼쪽이 보다시피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생겼고 이제는 그 현대 마크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가로줄 하나로 딱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앞모습은 뭐 크게 바뀐 걸 잘 모르겠죠. 또 이렇게 날개 모양이 그대로 남아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옆모습은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차를 좋아하신다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입니다. 조선주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전망 긍정적. 오펙플러스가 감산 연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에 유가가 급등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선주가 더 긍정적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가면 조선주가 좋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유가가 상승하면 석유업체 매출이 확대가 되고 그 결과 고부가 선박 발주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선업체의 호재가 될 수 있다고 하네요. 또한 최근 들어 신조선가 지수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줘 기대감도 계속적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최근에 성가 강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았으며 내년부터 조선업계 실적은 본격적인 개선이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을 했다고 하니까 조선주 최근 들어 많이 조정받았는데 다시 갈 수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도루묵, 어획량 감소. 말짱 도루묵이라는 속담 다들 들어보셨죠? 참고로 도루묵은 조선시대 선조가 피난길에 모거라고 불리는 물고기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때 너무 힘들었을 테니까 뭐든지 다 맛있었을 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때 너무 맛있게 먹어서 물고기 이름을 은어로 바꿔라라고 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야 이거 그때 먹었던 거 한번 다시 먹고 싶은데 해가지고 먹었더니 야 이거 맛이 왜 이러냐 그래서 은어로 바꿨던 이름을 다시 모거로 바꿔라 요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도로 모거로 바꿔라 해가지고 도로 모기 되었고 이제는 도로 무기 되었다 이러한 썰이 있다는 거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요 친구 겨울철 대표어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도루묵이 제철을 맞았는데도 어획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도루묵 어획량은 172톤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40%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줄었나 바로 무분별한 어획 때문에 그렇다고 하며 낚시꾼의 수가 늘어나며 산란을 위해 연안에 들어온 도루묵을 마구잡이로 포획하며 그 수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동해안의 수온이 높아진 것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지만 어쨌든 도루묵을 좋아하신다면 조금 비싼 가격을 내야 될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가격이 너무 올랐나 대표적인 식료품주들이 이달 들어 호실적 영향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와중에 오히려 이 호실적이 괜히 뒤통수가 시리는 그런 기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뭔 소린가 실적 잘 나오면 장땡 아닌가 라고 봤는데 제품 가격 인상이 얼마 전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가격 인상 때문에 호실적이 나온 거 아니니 라는 눈초리 때문에 마냥 기뻐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 물가가 계속 높다 보니까 정부의 압박이 가끔 싹싹싹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눈치까지 보면서 식료품 관련 주는 지금 표정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네이버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도전 네이버가 게임 라이브 스트리밍에 특화된 신규 서비스를 내년에 출시한다고 합니다. 홀의 롤드컵 중계 누적 접속자만 해도 4억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최근 들어 아시안게임에서도 e스포츠를 정식 종목으로 채택하는 등 게임 산업에 대한 뷰가 완벽하게 바뀌고 있죠. 아니 나는 게임 할지도 모르는데 뭔 게임이 그렇게 성장하겠냐 라고도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축구를 못해도 그 다음에 야구를 못해도 축구 경기 그 다음에 야구 경기를 보는 것처럼 게임 또 마찬가지로 하는 게임이 아니라 보는 게임에 네이버가 출사표를 던진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최강자라고 할 수 있는 트위치가 국내 서비스를 축소하고 있죠. 지금 트위치에서 이제 게임 방송을 보려면 720p 밖에 안되는데 그런데 네이버는 1080으로 도전을 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팬분들 입장에서도 긍정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좋은 서비스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갤럭시 출하량이 왜 이래 삼성의 갤럭시가 올해 3분기 유럽 스마트폰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린 브랜드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출하량은 12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바로 유럽의 전체적인 스마트폰 출하량이 감소했고 경제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보통 2, 3년 쓸 거 한 1년 더 쓰자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의 점유율은 32%를 1일 차지했지만 전년 동기보다 2% 하락했고 출하량도 전년 동기대비 15% 감소한 수치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다만 이 와중에 애플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2% 높아진 24%로 다시 또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JYP 박진영 CEO가 이번 주말 슈카월드에 나와서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는 소식입니다. 슈카가 지금 사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 진짜 현금만 있어도 샀어요 라는 리앙스로 말을 했다고 하네요. 다만 이렇게 대표가 말한다고 바로 오르는 건 아니겠죠. 3에서 5년 뒤를 믿는 것 이렇게 말을 했고 또한 CEO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가가 오른다. 내가 돈이 있으면 당연히 샀을 거다. 라고 말을 하는 게 정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대표가 나왔는데 그 반대로 저라면 안 사겠는데요? 라고 말하는 대표는 대표 자격이 없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 어쨌든 요즘 들어 엔터즈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 하나 둘 나오고 있는 와중에 박진영 CEO가 조금씩 노력을 하고 있긴 하지만 과연 이 추세를 바꿀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받을 듯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비대면 진료 기준 완화 곧 정부와 의료계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개정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섬이나 벽지에 사는 환자나 거동이 불편해 병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환자로 초진이 한정되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 라는 비판이 있었죠. 그런데 개정안은 초진의 기준이 확대되고 진료 시간도 넓혀지지 않겠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보건복지부는 확전된 바 없음 라는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증시는 빠르게 반응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네요. 자 오늘의 공부에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